오늘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컴퓨터 언어 중의 하나예요. 그 방향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객체지향, 또 객체지향의 주류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들을 채택함으로써 이미 객체지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문법적인 거부감 없이 자바스크립트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종의 양념? 또 우리 설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대거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클래스라는 겁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대표적으로는 자바, 그리고 파이썬, php, 기타 여러가지 컴퓨터 언어들이 객체를 만드는 공장으로써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지원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문법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펴봤던 걸로는 컨스트럭터 펑션을 통해서 객체를 찍어내고 있었죠. 바로 이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도입함으로써 이미 객체지향에 익숙하신 분들이 쉽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동시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익히시면 다른 컴퓨터 언어로 갔을 때도 저항감 없이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을 다른 컴퓨터 언어에서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객체를 찍어내는 공장, 그리고 컨스트럭터 펑션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은 자바스크립트의 명세를 담고 있는 표준이 있어요. ECMAScript라고 하는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 ECMAScript 표준에 6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 얘기는 ECMAScript 6 이전 버전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문법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오늘날 많은 웹브라우저와 Node.js와 같은 플랫폼들이 ECMAScript 6 이상을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들은 통계를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인상을 기반으로 하거나 누군가의 설명을 기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보 기술은 고도로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어제께 오늘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CanIUs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바로 이런 통계를 제공하는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CanIUse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ECMAScript 6라는 뜻이에요. Clas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Classes, 예, ES를 더 붙여야 되네요. Class라고 하는 문법을 제공하는 웹브라우저들이 나옵니다. 그 엣지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들에서 다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11버전에서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정당한 의문이에요. 위에 보시면 전 세계의 인구적으로 봤을 때 91.27%의 웹브라우저에서 ECMAScript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Node.js와 같은 웹브라우저가 아닌 플랫폼을 쓰고 있다면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의 100%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이 자바스크립트에 새롭게 추가된 Classes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문법은 자바스크립트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객체지향 언어였고 프로토타입 기반의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이미 갖고 있는 기능에 약간의 양념 같은 역할이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구현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짠 코드를 과거에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코드로 변환하면 그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런 걸 이제 컴파일러 또는 트랜스파일러 이런 여러가지 표현으로 부르는데 여기 try it out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시작하진 않았지만 제가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으로 person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되거든요. 저기 있는 코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원되고 있었던 모든 웹브라우저와 모든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코드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클래스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웹을 통해서 이렇게 컨버팅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바벨이 제공하는 자동화된 커맨드 라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자동으로 과거의 코드로 컨버팅을 시켜서 실제로 웹브라우저나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은 그 전환된 코드가 동작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하는 2단계에서는 아, 이거 쓸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대단한 녀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